. GM 코리아 노블모토스와 대구 공식 딜러 체결. GM 코리아는 노블모토스와 대구 지역 캐딜락 사부 차량 판매에 대한 딜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GM 코리아는 이번 대구 지역 공식 딜러 계약 체결로 전국적인 딜러쉽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보다 신속하고 업그레이드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GM 코리아는 또 2008년도에 이룩한 업계 최고의 판매 성장률을 2009년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GM 코리아는 지난해 1월 분당 전시장 개장을 시작으로 4월 광주 지역 딜러 계약 체결, 6월 일산 전시장 오픈 등 작년 한 해 동안 딜러 네트워크 확정에 적극적으로 힘써왔다. 올해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딜러쉽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